Q. SK에서 코트니 심스 선수가 보상으로 오늘 경기 빠지게 됐습니다. 큰 악재인데요. 아 큰일났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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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겠다. 진짜 큰일났다. 큰일났다. 아 큰일났다. 너는 참 그래도 너랑 하면 좋은 게 네가 못생겨서 다행이야. 잘생겼는데요. 아니 잘생기진 않았다. 못생기진 않았어. 못생겼어. 노. 인정할 수 없어요. 못생겼어. 됐습니다. 감독님 갈까요? 어딜 자꾸 가? 기다려. 갈게요. 어디? 저게 오프닝 대기할 때 모습인데 어쩐지 제가 감이 이상했어요. 조심해야 돼요. 오프닝 찍을 때 최근에 이런 게 안 나와서 저희들이 조금 방심했어요. 아 이게 말을 아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아끼는 재주가 없어서 역시 방심은 큰 화를 부릅니다. 저희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요. 잘생겼겠네요. 네. 나의 흥미로운 뭐 사용해서 네. 어디에 있어.